우리가 만난지 오늘 한 달이 지났어 하루에 한 번씩 식사를 하고 하트 문자 하루 수백 번씩 우리가 만난지 코바드 다리 지났어 3일에 한 번 차를 마시고 하트 문자 하루 한 번씩 널 만난 게 벌써 백일 2,400시간 만났는데 가슴 뛰는 것도 한 번만 되는 것도 더는 느껴지지 않아 싶어 감동을 더 넌 못 주잖아 실망만 자꾸 주잖아 며칠 만난 건 몇 시간 만난 건 그건 그냥 숙제에 불과해 또 다른 사람을 만난 지 백일이 됐어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 봐도 봐도 자꾸 보고 싶어 적어도 일 년은 가볍게 넘길 것 같아 어렵다고 첫 일까지도 원 스텝, 투 스텝, 너만 하나 남아 만난 지 드디어 일 년 겉으로는 문제없어 키스할 때도 안아줄 때도 아무 느낌이 없을 뿐 편해도 너무 편해 가족 같은 기분이야 아무리 그래도 넌 내 사이에 뭔가 잘 안을 깨끗이 ond 만약에 사이의 안을 깨끗이 많이 보고 싶어 negotiating 아니, 너무 안을 깨끗이 간은 안을 깨끗이 나를 보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분류하심이